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NFT 레볼루션입니다. 부제는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탄생입니다. 몇 달 전에 어느 글에서 앞으로 가상화폐보다는 NFT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때는 NFT가 뭐야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메타버스 NFT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요. 아 또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안 할지라도 뭔가는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목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은 NFT 시대가 온다. 제2장은 NFT 신경제를 만드는 다양한 산업 즉 미술, 음악, 컬렉터블, 게임 아이템, 디지털, 부동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장은 NFT 제작의 모든 것. 여기서는 실제 NFT를 어떻게 제작하고 NFT 마켓에서 어떻게 파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제4장에서는 셀럽 인터뷰를 통한 NFT 가치평가. 5장에서는 NFT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FT가 과연 무엇이고 왜 지금 NFT가 대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일장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NFT조차를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NF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NFT는 대체불가 토큰 즉 non-fungible 토큰이라는 뜻이고요.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디지털 콘텐츠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간송미술관에서 훈민정음 헤레본을 100개의 NFT로 만들어 개당 1억원에 팔았는데요. 결과는 대부분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BTS의 소속사 하이브에서 두나무 즉 업비트와 손을 잡고 NFT 사업에 뛰어든다고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NFT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NFT 가치를 본 기업들은 벌써 이 사업에 하나 둘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NFT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NFT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의 매수, 둘째는 NFT 거래와 관련된 가상화폐를 매수, 셋째는 NFT 사업에 진출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지만 도대체 NFT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NFT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 같고요. 토론이 되게 길어졌는데요. 이제부터 제1장 NFT 시대가 온다부터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1장 NFT 시대가 온다. 1. NFT란 무엇인가? 2021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마 요즘 가장 핫한 대체불가 토큰 NFT가 아닐까 싶다. 3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 에브리데이즈가 크리스티 영모에서 무려 6,930만 달러에 낙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NFT 돌풍이 일었다. 비플 외에도 많은 유명인이 NFT 작품을 고가에 판매하며 이슈가 됐다. NFT는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각종 유무형 자산을 토큰화해 소장 가치와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특성으로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최적의 활용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의 유명 가수 린지 로원이 2021년 초 컴백 싱글 앨범 럴러바이를 NFT로 발행했다. 이런 트렌드의 중심에는 NF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는 나이키, 구찌, 이베이 등 3개의 주요 기업들이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NFT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NFT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즉 무한복붓. 복붓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줄임말입니다. 무한복붓 가능한 디지털 파일을 왜 돈을 주고 사야 하지? 라는 질문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먼저 당신이 주위에서 자주 들었을 법한 NFT의 정의를 가져와 봤다. 정의 1. NFT는 특정 자산에 대한 고유한 소유권이다. 상당히 깔끔한 정의이고 아주 중요한 소유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의 2. NFT는 우리가 소유하고 거래하는 생활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므로써 각종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암호화된 토큰이다. 두 번째 정의는 NFT 관련 회사 마케팅 문구에 자주 등장할 법한 내용이다. 토큰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대체 가능과 대체 불가능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상대가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NFT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두 개의 키워드 대체 불가능성과 토큰에 대해 정리해보자. 대체 불가능성. 대체 불가능성은 개별적으로 어떤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대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자동차, 집, 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명목 한 패는 대체 가능하다. 교환의 매개가 목적인 자산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즉 1만원권 집회는 모든 집회가 똑같은 효용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토큰. 토큰은 블록체인 상에 저장된 디지털 파일로 특정 자산을 나타낸다.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주조하는 것을 민팅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산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세상에만 존재하는 자산, 디지털 미술 작품, 디지털 음반, 모바일 이벤트 티켓 등 그리고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 갤러리에 전시된 예술 작품, 금, 빌딩 등 개념적 자산, 투표권, 관심이나 주목, 평판 등 모두 블록체인 상의 토큰으로 전활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신이 기르고 있는 거북이 사진을 찍어 jpg 파일로 노트북에 저장했다고 하자 당신이 이 이미지 파일을 블록체인에 업로드하면 당신의 유형 자산인 거북이에 대한 토큰화가 즉 민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거북이 이미지 파일은 블록체인 상 고유 식별자 해당 파일이 속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와 연결된다. 최종 정의, nft는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파일이고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nft가 한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일종의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로 활용된다. 특히 무한 복사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영역의 많은 자산들, 예를 들어 디지털 아트에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혁신이다. nft는 이더리움이나 아르비브 같은 개방형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원본 인증 및 소유권 증명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창작자가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신의 nft를 대비시키고 이를 드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해당 nft 소유권을 갖게 된 구매자는 2차 시장에서 소유권을 되팔 수 있다. nft 원작자는 해당 토큰이 되팔일 때마다 거래액에 대해 자신이 지정한 만큼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또한 nft라 하면 jpg와 같은 이미지 파일 즉 디지털 콘텐츠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nft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당 자산을 나타내는 디지털 콘텐츠 뿐만이 아니라 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원적 개념 정의는 nft의 기술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nft가 미디어 파일 그리고 파일의 고유성을 표시하는 고유식별자 그리고 파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메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서다. 파일의 속성에는 작품명 작품 세부 내역 계약 조건 미디어 링크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nft를 눈할 때는 가시적인 부분인 미디어 파일만을 떠올렸어도 그에 대한 소유권만을 중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nft의 개념적 이원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 필드 차원에서 nft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nft가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메타 데이터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2. nft와 디지털 소유권 2021년 3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시사지 타임이 nft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인 슈어레어에 경매로 내놓은 4개의 nft가 총 276이더 약 44만 6천 달러에 팔렸다. 1966년 4월 8일자 커버인 신은 죽었는가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2017년의 진실은 죽었는가 그리고 최근의 법정화폐는 죽었는가가 각각 nft로 발행되어 차례대로 70이더 88이더 84이더에 판매됐다. 네 번째 nft는 이 세 가지 표지를 묶은 번들이었는데 이 또한 35이더에 판매됐다. 키스 그루스먼 타임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타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커버 스토어를 통해 주요 표지들을 인쇄본으로 판매해왔고 따라서 nft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의 일이라고 말했다. 타임즈 표지를 nft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렇게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nft의 진심인 사람들은 nft를 소유권의 미리라고 표현한다.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전세계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어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실물로 존재하는 예술작품에 있어서는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는 해도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만약 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이미지 파일과 세상에 뿌려진 복사본들이 구분되지 못한다면 나는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또한 디지털 파일은 사실상 품질의 저하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한대로 복제될 수 있으므로 생산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희소성이 없게 된다.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게다가 무료로 원본과 상호 대체될 수 있는 복사본을 소유할 수 있다면 원본 소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 또한 사라진다. 이처럼 감독 기능이 없어 아이템의 진위를 판단하기 힘들고 판매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창작자의 수익 흐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이 오랫동안 디지털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였고 풀어야 할 과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권 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NFT의 등장은 굉장히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일이다.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원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디지털 파일이 희소성의 가치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NFT로 민팅된 원본 파일 또한 무한 복붙과 공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파일이 NFT로 존재하는 한 원본 소유자는 세상에 딱 한 명임이 블록체인상에 증명된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뭐해? 여전히 복사본이 온라인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사본이 많이 공유될수록 NFT로 기록된 원본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NFT로 원본이 인증되고 소유권이 증명될 수 있는 한 작품의 희소성과 충분성의 관계가 꼭 상호 배타적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즉 NFT화된 디지털 작품이 인터넷상에서 더 많이 복사되고 공유될수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작품을 보고 들을수록 원작품에 대한 희소성이 가치가 커지고 따라서 원작자가 그 NFT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혹은 구매자가 그 NFT를 2차 시장에서 되팔 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된다. 이는 NFT라는 기술을 통해 디지털 원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디지털 소유권의 거래가 원활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NFT라는 기술이 등장으로 디지털 소유권의 개념과 원리가 크게 바뀌면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NFT를 통해 전문 중개인 없이 대중 및 고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은 창작자들로 하여금 좀 더 자유롭고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소유권의 대변역을 통한 창작활동의 혁신이라고 할까? 이에 따라 디지털 미술뿐만 아니라 NFT 수집품, 스포츠, 게임 등의 상업적 디지털 문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의 만남은 NFT 시장의 미래 원동력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유저의 사유재산을 증명해주는 NFT가 경제활동을 위해 최적화된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NFT와 소유권을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에는 대체로 해당 자산을 재생산, 복제할 권리, 파생상품을 만들 권리, 사본을 배포할 권리, 공개적으로 전시 및 공연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NFT가 판매되면 NFT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데 이때 자산 자체에 대한 저작권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원작자, 즉 원저작권 보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매자에게 소유권만 넘기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판매약관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저작권까지 양도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예외다. 어떻게 보면 NFT를 구매하는 것은 캐릭터 카드를 수집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이 포켓몬스터 카드를 수집한다고 할 때 특정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캐릭터 자체를 소유한다거나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NFT의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토큰에 대한 소유권만이 이전될 뿐 토큰이 나타내는 자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까지 이전되는 건 아니다. 저작권에서 소유권만을 분리해 거래되도록 한 것이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문에 원작자와 구매자 사이에 의도치 않은 법적 문제가 생기기도 함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NFT와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여러 컴퓨터로 이루어진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및 관리됨으로써 중앙 집중화된 개체로부터 데이터 권리를 찾고 중개인 없는 P2P 모델을 구현해 초창기 인터넷이 의도했던 개인의 자유를 되찾자는 사회적 움직임이다.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를 통해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파일에 원본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원작자에게 힘을 주는 창조적 혁명이다. 오늘날 NFT는 대부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 민팅된다. 블록체인은 공개적으로 또 시간순으로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분산 디지털 장부이기 때문에 NFT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간 표기가 된 해당 이벤트에 대한 기록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누구나 손쉽게 그 출처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앞에서 NFT가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라고 했는데 이를 좀 더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NFT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이란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로 특정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자동으로 계약 및 검증의 과정을 이행하는 스크립트를 말한다. 그림 1-1인데요. 그림 1-1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계약은 NFT 구성 요소 중 하나로 ERC721과 같은 토큰 표준에 기반해 NFT를 고유 식별자의 형태로 발행한다. 그림 1-1을 보면 이러한 고유 식별자의 유무에 따라 NFT와 FT가 구분된다. 이게 대체 가능한 토큰이고요. 색깔이 다 다른 이 NFT는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대체 불가 토큰 NFT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이런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저장됨으로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NFT의 고유 식별자는 소유권 증명서라고도 불린다. NFT의 또 다른 구성 요소로는 디지털 콘텐츠가 있고 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파일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NFT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한다. 작품명, 작품 세부 내역, 계약 조건, 미디어 링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즉 NFT는 스마트 계약, 메타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메타데이터나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발행자의 결정에 따라 블록체인이 아닌 오프체인 상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용량 파일을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의 온체인으로 저장하는 것은 상당한 가스비, 여기서는 수수료를 가스비라고 합니다. 가스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체인 저장 장소로는 중앙 집중싱 서버나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크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탈중앙 분산형 저장 파일 시스템인 IPFS 등이 있다. NFT의 일부 요소가 중앙 해당 방법으로 저장될 경우 위험에 따른다. 예를 들어 당신이 민팅한 NFT의 디지털 콘텐츠가 어느 회사의 서버에 저장됐다고 하자 만약 이 회사가 망해 서버가 셧다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당신의 NFT는 블록체인상의 고유 식별자의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 고유 식별자와 연결된 다른 모든 정보는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현재 이런 NFT의 저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가 노력하고 있으며 갈수록 NFT와 관련된 데이터가 IPFS와 같은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더 많이 저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4. NFT와 창작자 경제 시대의 개막 NFT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은 창작자들에게 작품의 희소성 및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제권을 주었다. 작품을 고유한 단일 NFT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 개 이상의 NFT 복사본 즉 에디션으로 발행할 것인지를 정해 작품이 가지는 희소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복사본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각 에디션은 고유 식별자를 가진 NFT로 발행된다. 이렇게 창작자에게 에디션 수에 대한 통제권 즉 디지털 희소성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한다는 것이 NFT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역할이다. NFT의 스마트 계약 기술은 또한 창작자들이 작품의 가치사슬에서 배제되지 않게 해준다. 자신의 NFT 작품이 2차 시장에서 재판매될 때마다 재판매 가격의 일정 부분을 로얄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얄티는 주로 NFT가 발행될 때 창작자가 직접 설정하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10%에 맞추고 있다. 로얄티 수치는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로얄티 제도는 새로운 개념의 보상 제도로 창작자들에게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창작자의 인기가 높아져 NFT 작품의 재판매 횟수와 가격이 오른다면 꽤 짭짤하고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창작자들이 구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열정을 콘텐츠라는 형태로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체제, 이른바 창작자 경제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여기 NFT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크립토펑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NFT가 발전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왜 지금 NFT인가? 2021년은 NFT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초부터 NFT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과 투자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했다. 제가 NFT를 알 정도면 정말 인기가 있는 겁니다. 비풀 때문에 라고 하기엔 꽤나 광범위하게 그 관심과 열풍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린 근본적으로 왜 비풀 경매와 같은 블록버스터급 NFT 거래가 2021년에 집중되었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왜 2021년 지금 NFT인가? 1. V효과 가장 먼저 V효과를 꼽을 수 있겠다. V효과란 개인의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뜻인데 2021년 초 다시 강세를 보인 암호화폐 시장과 NFT 열풍의 연관성을 말해준다. 2021년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더위 가격이 전년 대비 1000% 이상 증가했고 비트코인 또한 같은 기간 가격의 600% 이상 증가하며 5만 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였다. 한층 더 부위해진 크립토 고래들, 암호화폐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을 고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기에 NFT는 새로운 놀이터가 되어주었다.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시세와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NFT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가왔다. NFT는 매우 흥미로운 놀이거리이자 드디어 세상에 자신의 크립토부를 과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들은 곧 어마어마한 가격에 NFT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 가장 비싼 NFT들 중 대다수는 오래전부터 암호 세계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유다. 그러니까 자신의 암호화폐를 자산 형태로 투자하는 개념으로 NFT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위효과 트렌드는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NFT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일치한다. 바로 NFT가 가진 투자 가치다. 시각에 따라서 투기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NFT를 수집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희소성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인증할 수 있음에서 오는 만족감.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NFT를 소유한다는 사실에 대한 뿌듯함. 예상치 못한 작품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릴과 설렘 등 아마 그 이유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부분인 사람들이 향후 거둘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NFT 시장에 들어온다. 만약 보유한 NFT를 되팔았을 때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꽤나 투자 가치가 높은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NFT가 여타 암호화폐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반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타이밍만 잘 맞추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트위터 창시자 잭도씨의 첫 트윗이 많은 이들에게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약 290만 달러에 팔린 것처럼 말이다. 이 고유의 스토리. NFT 시장이 이토록 참여자들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은 NFT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희소성에 대한 스토리가 군중 진리를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고 이듬해 첫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돈과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위조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디지털 금이라는 스토리가 군중을 들뜨게 했고 실제로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내재한 가치가 없고 그저 투기 수단일 뿐만이라는 제도권의 전반적인 평가에도 이들은 비트코인이 가진 스토리에 열광했고 비트코인은 제도권의 보증 없이 참여자들의 믿음을 통해 그 가치를 유지해 오고 있다. NFT 또한 고유성과 희소성에 대한 매력적인 스토리가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달리 NFT는 미술, 음악, 게임, 스포츠 등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돼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 3. 비대면 환경 시기가 시기인 만큼 NFT가 큰 관심을 받게 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외출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가상공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와 달리 NFT는 온라인상에서 친구 또는 지인들과 함께 서로의 컬렉션을 감상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이렇게 NFT를 매개체로 하면 비대면 소설 활동들은 메타버스의 확장과 함께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체가 중개인 플랫폼에서 원작자로 옮겨가면서 예술가들은 환호했고 이런 모멘텀을 타고 많은 이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능케 하는 NFT 시장으로 모여들었다. 4. 우려와 기대 속 NFT의 미래 기존 산업들에서 틀을 깨며 블루오션의 모습을 제시해주는 NFT이지만 이와 동시에 NFT 시장을 둘러싼 투기와 거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투자자들이 NFT 시장에 너무 빠른 속도로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5월 초 전세계 NFT 시장의 총거래액이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는데 바로 얼마 후인 6월 초엔 그 수치가 대폭 감소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NFT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거 등장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설전이 펼쳐지는 동안 NFT 시장은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8월 중순을 지나는 지금 전세계 NFT 시장 거래액이 다시 한 번 가파르게 상승선을 그리며 전례 없는 고점을 찍고 있다. NFT 거래에 사용된 암호지갑의 수도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NFT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1차 및 2차 시장 거래 횟수 모두 상당한 성장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현재 NFT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아트뿐만 아니라 크립토 펑크와 같은 컬렉터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 그리고 샌드박스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 NFT 시장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거래 형태로 다각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심지어 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토큰화된 상품을 손쉽게 사고파는 시대가 됐으니 말이다. NFT가 실험적인 틈새 시장에서 우리 삶의 루틴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다. 실제로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장의 과잉 기대가 어느 정도 수로든 후에야 새로 등장한 기술과 기회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곤 했다. 이렇게 제가 NFT에 대한 설명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가상화폐가 처음에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절대 저는 가상화폐를 믿지 않았거든요. 저거는 완전 거품이다. 어떻게 실체가 없는 돈을 거래를 하고 그게 저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가 있나 해서 정말 회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가상화폐를 보면 어느 정도 디지털 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은행이나 자산회사에서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고 특히나 테슬라에서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는 ETF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조권에서도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는 그 실체가 있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앞으로 메타버스가 유망하다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 NFT가 정말 필수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FT에 정말 앞으로의 그 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NFT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NFT 거래와 관련된 가상화폐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NFT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주식을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상화폐를 매수하기보다는 NFT 사업에 진출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책이었고요. 그 새로운 개념을 습득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두렵지만 또 읽다 보니까 재미있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NFT가 어떤 산업에 구체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NFT를 제작, 판매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 책이 유일한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좋으니까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